그래도 좀 뭔가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장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년에 훌라하포를 좀 돌려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오세요. 훌라하포. 네, 내려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1분을 돌리시면은 머드비를 드립니다. 1분. 훌라하포. 내려오세요. 네. 음악 아무거나 효정 아무거나 따라해주세요. 내려올 동안. 자, 훌라하포. 자신있다. 내려오세요. 이렇게 도전적으로. 내려오세요. 무대로 내려오라고. 무대로.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상관없어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훌라하포를 나는 자신있게 돌릴 수 있다. 자, 내려오세요. 시간을 잽니다. 시간. 내려오세요. 훌라하포 자신있다. 우리 아버지 내려오고 계십니다. 저렇게 용기있게 내려오. 틀리면 어때? 누가 흉보는 사람은 없어요?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올라오고. 한번 딱. 들어가서 한번 돌려보세요. 또. 또. 누르세요. 야,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빨리. 네, 내려오세요. 괜찮습니다. 어. 1분만 돌리면. 뭐, 저도 상품을 주는데. 아, 그렇지요. 연속 한번 해봐요. 또. 한 번 더 내려오세요. 한 번. 그렇죠. 내려오세요. 예. 예. 야, 이쪽 가운데 오세요. 오,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좋아요. 아, 됐어요. 잡고. 제가 저 시간을. 자, 잽니다. 조금씩 붙으세요. 이쪽. 관중을 쳐다봐야 돼. 관중. 조. 조. 준비. 자, 시간을 잽니다. 시. 자, 돌리세요. 예. 예. 왜 이러고 바로. 다시 한 번. 어머니. 다시 한 번. 도전. 자, 아니, 12초 돌리고 돌리고 다 내려가시네. 하나가꼬는 안 되지. 하나가꼬는 다 돌려. 그거 안 돌린 사람 못 있어. 준비. 시. 가운데. 시. 자. 돌리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나오신 분은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대부분 남자분들이 잘해갖고 상품. 예. 다시, 다시 오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분 받아들입니다. 예. 자, 잘할 수 있다. 여기보다. 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예. 없습니까? 그럼 우리 혼자만 하버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볼 때는 15초를 못 남은 것 같은데. 약간 골라 봐요. 가벼워요? 아니, 두 개 도려. 언니, 네 개 갖고 온다. 이 말이야? 네. 자, 준비. 시. 시작. 3초. 두 개, 두 개. 두 개. 좋아요. 혼자. 나로. 내로 살아 없으니까. 자, 준비. 시. 시작. 오.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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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탄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묻는 답도리를 안고. 자, 자신이 있는 사람. 남자분들 도전 받겠습니다. 남자분들. 남자분들. 어. 이루세요. 이 홀라프에 자신 있다. 두 개 나는 돌릴 수 있다. 예. 없습니까? 아니, 오늘 웬일이야? 이게 이런 일이 아닌데 막 흐르들 하려고 해서 난리인데. 머듭이려고 엄청 나가는데. 이 게임에 홀라프 나는 두 개 자신 있다. 없습니까? 아, 좋아요. 그러면은 규칙을 좀 바꿔서. 하나. 하나는 자신 있다. 한 개. 내려오세요. 한 개. 그 대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냥 돌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박수도 치고 왼발도 들고 오른발도 들고 이러야 돼요. 1분동안. 하나 자신 있다. 하나. 네. 아, 이렇게. 이게 힘드네요. 자. 오, 예. 그렇지요. 하나는 자신 있다. 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안 돼. 안 돼. 그만 둬. 자신 있도록 두 분만 더 내려오세요. 하나. 네. 네, 그렇지요. 아, 또. 다른 호루앞고 갖다 드려봐. 우리 남자분. 다른 호루앞고 갖다 드려봐. 좀 두꺼운 거 갖다 드려봐. 좀 큰 거. 한번 이런 거 갖고 돌려보세요. 하나님 이런 거 갖고 돌려봐. 그게 좀 커. 네. 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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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호를 앞만 주어도 안 돼요. 자, 자신 있다. 하나. 불러와. 누구, 누구. 네, 어디로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하나 있어요. 네. 자. 자,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돌리세요. 자, 왼발 불어. 왼발. 왼발 불어. 아니,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네. 다시 세 분만 돌려보세요, 그럼. 자, 준비. 돌리세요. 박수 세 번. 자, 한 발자국 옮기세요. 두 발자국. 뒤로. 앞으로. 더. 앞으로 두 발. 오른발. 들어야, 오른발. 내리고. 예, 이러고 있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들어가. 어머니만 갖다 드려. 아, 참. 하나 갖고 오는데도 그게 안 되네. 네. 됐어요. 그만할 거예요. 화난 사람이 없어서 그만해요. 이 게임은 그만하겠습니다. 화난 사람이 없어. 이걸 도전을 못 오시네. 다섯 개도 막 1번 이상 돌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게임은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머드미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할 수 있죠? 네. 목소리로. 그건 잘할 수 있죠? 가위바위보 준비해요, 어머니. 이하토보고 오른손을 드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준비. 네. 목소리 작업. 가위바위보 준비. 네. 가위바위보. 보좌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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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내려. 가위바위보. 보좌 내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서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연습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진짜입니다. 진짜인데요. 뭐 머드미나 하나에 목숨 걸지 마시고 양심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자, 가위바위보 준비. 네. 더 크게 가위바위보 준비. 네.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보좌 내려. 가위바위보. 가위내려. 가위바위보. 주먹 내려. 가위바위보. 보좌 내려. 고보들은 모델로 천천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모델로 내려오세요. 뛰지 말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모델이가 고마워 있어서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려오세요. 이기신 분들 절대 뭐 충시키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가위바위보는 겁니다. 내려오세요. 이거 밖에 안 돼요. 이기신 분들 저한테 이기기나 비기인 분들 내려오시라고. 네. 일렬행대로 쓰세요. 일렬행대로. 앞으로. 앞으로 일고 내리세요. 일렬행대로 딱 쓰세요. 네. 자. 오른손 늘으세요. 오른손. 오른손 늘고. 아버지. 오른손. 아 그래요? 됐으니까. 가위바위보. 주먹 들어가. 주먹. 아가 들어가. 아 언제 니가 제일 먼저 지냐. 가위바위보. 보좌 들어가. 보좌 들어가요. 가위바위보. 가위들어가. 아 두 분 남았습니다. 두 분. 저 저 저 저. 무대 보고. 저. 가위바위보. 주먹 들어가. 주먹 들어가라고. 번음을 하나 갖다 드리세요. 들어가세요. 예. 자. 이번에는요. 잘 들어요. 내가 그래도 동네에서 소리가 크다. 손에다가 손 한번 들어. 손 내. 소리가 크다. 거시는 분. 내려오세요. 어디로 내려오세요. 예. 아 우리 친구가 소리가 크다. 큰다. 듭니다. 소리가 크면은 머드비를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예. 내려오세요. 예. 보령의 특산부. 예. 우리 아버님도 내려오시고. 예. 또. 나는 소리가 크나. 그래도 동네에서 나보고서 화통 삶아 먹었냐. 이런 소리 들을 사람 내려오세요.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아 그렇지. 내려오세요. 잘 잤습니다. 뭐 이런 데서 예. 얼마나 소리가 큰지 우리 관중 여러분. 아이고 우리 여자친구도 내려오고 계십니다. 예. 예. 아 마스크 잠깐 벗어야지. 손이 질렀라고. 자. 얼마나 소리가 큰지 한번 해볼까요. 관중을 향해서. 시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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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우리 아버님 어디서 오셨어요. 당진에서 왔습니다. 당진에서 오신 우리 아버님. 자 한번 산똑기 노래를 크게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산똑기 동기야. 수덥 수덥. 이렇게 하고는 상을 못 타. 우리 아버님 하는 거 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님. 청주에서. 청주에서 오신 우리 아버님. 시작. 산똑기 동기야. 번호로 하나 갖다 드려. 번호로. 들어가 들어가. 알으셨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청주에서 오신 아버님처럼. 당진에서 오신 우리의 음청자리 갖고. 시작. 산똑기 동기. 들어가 들어가. 자 이리 와요 아가. 우리 아가는 어디서 왔어요. 수원에서 왔어요. 수원에서 왔어요. 수원에서 왔어요 우리 아가. 시. 보셨지 아까. 저 아저씨 하시는 거 봤지. 시작. 산똑기 동기. 안돼 안돼. 더 크게 시작. 이리 와. 더 크게. 시작. 산똑기 동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일로와 일로와. 너는 잘 할 수 있어. 너는 어디서 왔어. 기포에서 왔습니다. 시작. 어 그래 그래 그래. 잘했어. 다시 시작. 아니 그건 소리 지르는 거고. 산똑기 동기 하라고. 알았지? 아니 그런 식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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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수원에서 온 아가 이리 와. 이리 와. 둘이 이리 와. 둘이 한번 뚜에 수로 한번 시켜 볼게요. 예. 잘 하면은. 예. 자. 뺄 오세요. 자. 남편 빨리 준비하세요. 예. 준비하시라고. 자. 둘이 뚜에 수로. 시. 아저씨가. 머드비로 하나씩 줄라고 그래. 그냥 하는 대로 해봐. 시작. 산똑기 동기야. 보다 불러. 가사 불러. 산똑기 동기야. 어디를 가느냐. 시작. 산똑기 동기야. 이렇게 할 때가 임시들이 제일 곤욕스럽습니다. 자. 머드비로 하나씩 갖다 드려요. 아. 우리 친구들. 꼬맹이들이 나와서 하나씩 선물로 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머드비로 좋은 겁니다. 예. 예. 누구요? 아니. 아니. 방지사장님 안 돼. 그거. 샀어. 샀어. 12,000원 밖에 아니여. 아이들이나 준 거요. 그걸 또 뭐라고 했었네. 그냥 그냥 날라고. 자. 그러면 내려와서 한번 해봐요. 더 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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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팀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이따가 이제 2부에 우리 양지기 공연이 펼쳐질 때는 여러분들께서 거부감 없이 그분들은 공연을 하면서 이런 뒤에 있는 물건들을 좀 팔아야 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6명 7명 정도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몇 두 종 살아오고 그럴 텐데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안 사셔도 됩니다. 전혀 강요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 일부 열린 무대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저렇게 선물을 주워가면서 합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예산이 조금 나와요. 예산이 조금 나와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군단타 준비하시죠. 예. 지금.